오늘의 묵산노토 말씀은 11기상 22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밭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충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 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압을 꿰어 그를 길라알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거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하나의 아들 시르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하세계로 끌고 돌아가사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이 되는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질문도 함께 따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신앙의 본질과 또 그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 것 같고 또 사회적인 압박이나 불편함 심지어 비난과 조롱까지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양한 문제와 고민 그리고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평등, 환경의 문제, 또 경제적인 갈등까지 많은 이슈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성도답게 신앙을 지키고 또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올 본문을 통해 선지자 미가야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지를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올 본문은 이스라엘의 아하방과 또 유다, 요호사베다 왕이 길란 나무소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 모이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방은 요호사베다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요호사베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아하방은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요호사베다 왕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듣게 하지만 요호사베다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더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에 아하방은 미가야를 불러옵니다 본문에서 미가야는 아하방에게 하나님의 실제의 뜻을 전합니다 그는 아하방이 길란 나무소에서 패배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에 불만족한 아하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미가야는 이에 만앙의 왕이 평안이 돌아오면 요호하께서 나를 보낸 선 것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본문에 미가야는 아하방과 또 요호사베다 왕의 앞에서 그리고 400명의 긍정적인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압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실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아합 왕이 길란 나무소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예언합니다 그 결과 미가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미가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첫 번째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자신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첫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것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만일 왕이 평안이 돌아오면 여왁께서 나를 보내지 아니한 거라고 대답하는 것은 미가야의 당당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당당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압박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하면 우리도 미가야처럼 신앙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미가야는 사회적인 압박이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미가야가 겪은 사항은 현대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떤 진실을 말을 할 때 그 진실이 다수의 의견과 다르거나 또 사회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미가야의 이야기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압박과 요사밧 왕의 앞에서 진실되게 말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SNS나 뉴스에 또 대중들이 좋아하는 의견만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미가야처럼 진실이라면 그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두번째 미가야는 신앙을 사회적 책임으로 봤습니다 그는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 책임을 다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불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야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당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문제와 또 신앙이 공존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도 미가야처럼 신앙을 당당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망군의 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해야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과 책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실되게 행동하십시오 주변에 찾아오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하루 미가야처럼 신앙으로 당당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종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의 교훈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하루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맺어가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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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